공립형 대안학교인 단재고 개교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에 대해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 TF의 다양한 성향의 교원단체와 노조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전문가 20여 명을 TF로 구성하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총, 충북교사노조와 미래교육연구회에 한 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창무성을 갖추기 위한 개교 연기 방침이 진영 논리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